방금 어떤간증 4281번을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가증 4281번을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되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이웃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요. 매매가 해결될지요. 임대가 해결될지요. 임대가 해결될지요.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요. 재판문제가 해결될지요. 재판문제가 해결될지요.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요.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요.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요.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요. 부녀 사이 문제가 해결될지요.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요.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요. 각종 문제 문제마다 주님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이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노님 지금 모든 질병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모든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움을 받을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리는 치유될지어다 각종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배암이 치유될지어다 배암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신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신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방광암이 치유될지어다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뇌경색이 치유될지어다 후두암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자궁경 ث nerve암이씨가 치유될지어다 â구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we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갑산성 저하증이 치유될지 워쩡 증판 DESK 즉 유닿ense정신 cue after the Wing of the Heart 강유 х terror지어다 갑산성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피부병이 치유될지다, 아토스가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열점이 치유될지다, 동풍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모든 루마체스 관절, 태행성 관절, 족저근방염 다 치유될지다. 아, 또 모든 질병 질병 마였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체험을 받을지다,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유될지 믿고, 오늘 어떤 간증 428일 중부기도를 끝내겠습니다.